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성명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 성공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 무기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도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으로서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한 화성 14형보다 전술기술적 재원과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우리가 목표한 로켓 무기체계 개발의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김성은 동지가 지도하는 속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은 주체 106.2017년 11월 29일 2시 48분 수도평양의 교회에서 발사되었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의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에 정확히 단착되었다. 시험 발사는 최대 고각발사 체제로 진행되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로켓은 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의 거리를 비행하였다. 김성은 동지는 세용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시였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의 대성공은 미제바크 추정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겹사이는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우리 당의 평지 노선을 충실하게 받들어온 위대하고 영웅적인 조선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이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 개발과 발전은 전적으로 미제 핵공갈 정책과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영토 완종을 수호하고 인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국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나라나 지역에도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엄숙히 성명하는 바이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강국이며 평화애호 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다. 주체백육 2017년 11월 29일 평양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세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탄행할 때 대한 명령하달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주체백육 2017년 11월 28일 새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를 탄행할 때 대하여 친필명령하셨습니다.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1월 28일 오후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군수공업부가 보고한 문건에 친필명령하시고 서명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예 군수공업부가